진짜 저희 정말 다같이 이 공연 만들기 위해 너무 고생했는데 고생해주신.. 고맙습니다.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. 그리고 하나 더! 이 공연을 위해 뒤에서 열심히 힘내주신 우리 스텝 여러분 연출, 심재원 연출가분과 박수 한 번 쳐주시고 그리고 이재훈 분도 계시고 재원이 형이 투재원이 형이 있어요. 그리고 연우 형이라고 이렇게 정말 무대 밤새가면서 고생 많이 해줬으니까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. 이런 공연이라는 게 사실 저희 다섯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관객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큰 박수 한 번 저희 스태프분들에게 박수 쳐주세요! 고생하셨습니다! 고생하셨습니다! 저희 공연팀 그리고 헤어, 메이크업, 옷, 스타일리스트 다 하고 되겠어요! SM 엔터테인먼트! SM 엔터테인먼트! SM 가족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! 자 이제 그러면 됩니다! 오늘 너무너무 좋았어요! 여러분께 받은 이벤트를 다시 돌려드릴진 몰랐는데 저도 이 말을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네요!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! 너무 너무 고마워요! 앞으로도 좋은 추억 함께 함께 같이 만들어가요!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! 일단 정말 두 번째 공연 끝났고 어떻게 보면 반 이상이 끝났고 이제 내일 마지막 공연이 남았는데 정말 기회가 된다면 엔코홀까지 해서 또 추가가 됐으면 너무 좋겠네요! 어쨌든 이제 저희는 시작한 곡이 시작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뷰라는 모습으로 뷰라는 모습으로 뷰라는 모습이 아니고 뷰라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움직일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열심히 저희가 한 번 달려가 주세요! 시작! 그러면 뭐 내일도 또 오실 것 같은데 내일 뵐게요! 오늘 이제 돌아가셔서 푹 쉬시고 네! 정말 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! 네! 감사합니다! 네! 오늘 뛰어! 오늘라 힘드셨죠? 네! 들어가서 몸 잘 챙기시고요! 어... 기념통 올 수 있으니까 마사지도 살짝 하고 주무시길 바라드렸습니다! 오늘 고마웠어요! 재밌게 놀았습니다! 재밌게 놀았습니다!